NH농협은행은 NH올백자문센터를 통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WM 사업 10주년을 맞아 자산관리경연대회를 통해 지식과 실천을 겸비한 WM의 덕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WM 자산관리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WM 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경쟁력 있는 WM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실천 동목을 알아보기 위해 퀴즈와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석용 은행장은 지난 10년 동안 고객과 최접점에서 노력해온 WM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기를 전문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